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밤 9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천안과 공주 등 충남 7개 시군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대전 영하 3도, 세종과 천안 영하 4도, 계룡 영하 7도로 영하 2도에서 영하 7도의 공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기운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 등으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자막은